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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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감사합니다 와우 서프라이즐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이 이제 8주년이 된 날이었죠? 아 내일이군요. 이제 8주년인데 몇시가 뒤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한번 잘라볼까요?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 이정도만 예쁜걸 잘 기억을 해둬야 되니까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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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도 너무 감사하고 예상도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계획이 없던 깜짝 이벤트잖아요 정말 당황했습니다 진짜 당황스럽기도 한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8년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열심히 80년이 되는 날까지 해야겠네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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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